안녕하세요 포럼 메이저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래빗에서 피난거리를 검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를 측정을 할 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지 불윤재료인지에 따라 가지고 30에서 50m 사이로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피난거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단 Analyze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패스 오브 트래블 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거실에서 가장 먼 지점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계단실까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경로가 생성이 되구요 이 방금 만든 이 경로를 선택한 다음에 특성창에 보시면은 이 경로의 길이랑 그리고 어떤 레벨에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실에서 출발했고 어떤 실까지 도달했는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업실 3에서 시작해서 계단실까지 갔으니까 작업실 3에서 계단실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장애물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다시 경로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이 업데이트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 경로를 피해서 최단거리로 재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장애물 지워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피난거리를 작성을 할 때 이 복도의 한쪽 끝에서 붙여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복도의 중심에서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하잖아요 이럴 때에는 상단 아 일단은 이 경로 선택해 주시구요 상단에 Add Point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라인 위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 주고 이 포인트를 중간으로 당겨서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경로를 재지정할 수가 있구요 이 끝점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 주고 이렇게 당겨서 경로를 재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Pass of Trap을 선택해 주시구요 이번에는 이 창고의 끝에서 계단실까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또 경로가 생성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추가해서 일단은 복도의 중심으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점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추가해 주고 끝에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맞춰 주구요 방금까지 작성한 이 경로들은 일란표로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우클릭해 주시고 New Schedule로 카테고리를 Pass of Travel Line 선택해 주신 다음에 OK 눌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evel이랑 Length 그리고 From Room이랑 To Room 선택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두 가지의 경로에 대한 일란표를 추출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긴 경로의 경우 지금 48m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경로를 땡겨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길이가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일단 다시 Ctrl Z로 돌아가 주고요 다시 한번요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라인 스타일은 상단 매니지에 에디셔널 세팅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라인 스타일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Pass of Travel 선택해 주시고 라인 컬러는 일단 검정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죠 그리고 라인 패턴은 Dash로 바꿔 주고요 두께도 한 7 정도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된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특정 길이 이상이 되는 경로는 색깔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필터링을 걸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시성 설정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요 필터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름은 경로 필터링으로 만들어 주고요 카테고리에서 패스 오브 트래블 라인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터 규칙에 가신 다음에 Length를 40m 이상인 경로만 한번 필터링 해 보도록 하죠 Add 눌러서 방금 만든 필터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라인 타입을 빨간색으로 바꾼 다음에 Apply를 누르게 되면은 이 경로가 40보다 큰 경로는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경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 길이가 지금 48m로 40m 보다 크니까 빨간색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의 경로 같은 경우에는 24m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필터가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문의 위치가 이렇게 가깝게 바뀌고 이 경로 선택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누르고 이 포인트를 이렇게 바꾸게 돼서 만약에 길이가 40m 보다 작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필터링 해제가 되고 원본색인 이 검정색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피난거리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